사용료 분석을 통해 예기치 못한 가동 중단, 장비의 보수 작업, 생산성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료 분석을 위한 샘플 채취 과정은 번거롭거나 시간이 소모되곤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모빌 서브 사용료 분석 서비스인 MSLA의 스캔앤고 기술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스캔앤고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차량 또는 장비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수고스러움, 라벨 인쇄, 데이터를 직접 손으로 입력하는 등의 번거로운 과정이 없습니다. 그저 사용료 샘플병과 장비에 붙인 택을 스캔한 후 세부사항을 기입해서 샘플을 보내면 되죠. 과정은 더 간단해졌지만 분석은 더욱 정확해졌습니다. 또한 샘플 채취 시간을 양 66%가량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작업으로 한 달에 8시간 이상의 작업시간이 단축됩니다. 즉 하루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죠. MSLA는 고객관리 및 장비의 모니터링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업데이트된 소식이나 보고서는 물론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서브 사용료 분석 서비스 MSLA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더욱 빠른 방법 여러분의 시간을 더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매달 하루의 여유가 더 생긴다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보호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